자윙 야 6장은 어떤 사람 나가냐? 뭐야? cs은가 왜? 일단 이길 때까지 한 번 이기 j j 하나 둘 셋! 2, 2, 3, 4 와! 빛! 으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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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남은 시즌도 끝까지 계속 1분에 있으면서 계속 출전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싶습니다.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팀의 연승을 지켜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승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 KTA 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었고 그런데 비니는 워낙 원래 스스로 준비를 최저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니도 준비를 했고 저도 준비를 해서 생각이 잘 맞아서 잘 막은 것 같습니다. 일단 비니 공이 150km 넘게 나오는 직구가 있기 때문에 원래 그전에는 사후에 의식적으로 변화부를 좀 많이 썼었는데 위기가 오니까 비니가 가장 좋은 공인 직구로 붙어도 충분하겠다 생각해서 빠른 공으로 윽박지르는 승부였습니다. 저희 팀이 지금 8연승 중인데 광주에 가서도 연승 이어갈 수 있도록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가는 거니까 기분 당연히 좋고 홀드라는 게 팀의 리드를 지켜야지 싸울 수 있는 기록인데 제가 10번 지켰다는 거에 기분이 좋고 오늘 8연승 했는데 앞으로 또 연승 이어갈 수 있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그 NC 때 첫 홀드가 제 기억에 남는데 준호 뭐 작년에 저랑 같이 이동해 같이 있어봤는데 되게 성실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인성도 바르고 그런 친구라서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오늘 잘해서 축하한다고 말했고 싶습니다. 항상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덕분에 저도 마찬가지고 선수단 전체 다 힘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곳은 우리의 대회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가장 좋은 개인적으로 공부한 pelinin As80 네, 우리가 일정한 경기 시작하는 중, 그녀를 시작한 걸 생각했고, 그녀를 계속, 지금 우리가 일정한 경기 시작하는 중, 그리고는 지금 이거에 뛰어난 것 같아요. 내 취향이 돼서는 경기, 경기, 경기가, 경기에서 팀에서 더욱더疫한 팀, 그 팀이 계속 계속해 보인다, 그 팀에 참여해 보니, 모자로는 고통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고, 계속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고 싶어요. 제 자신이 좀 더 올라가려면 이 과정도 좀 좋은 걸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전보다 좀 더 나아진 것 같아서 그래도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냥 저는 1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회 이제 저 팀 KT 찬송호 선수님이 공을 정말 많이 커트를 하시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포볼이나 안타를 안 맞고 잡아서 좀 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영수 코치님은 경기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하는데 경기 볼 때도 이영수 코치님은 항상 멘탈 얘기를 좀 잘 해주셔서 항상 오늘 이영수 코치님 오늘 잘 던지고 나면 항상 이제 오늘 멘탈 어떻게 던졌냐 하면 이제 저에게 좀 말해주고 안 좋을 때 또 말하고 해서 이영수 코치님이 좀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을 하지 않고요. 준호가 하루에 질문을 한 2, 30개씩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좀 잘 알려주는데 이제 저도 원준형한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배운 상태고요. 준호한테도 이제 준호 정말 좋은 선수니까 이제 계속 잘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제가 못하고 있어가지고 좀 챙길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잘하니까 뭘 말하는 거죠? 이제는 이제 잘 해봐야죠. 두 시리즈 연속 이제 수입을 해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이제 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